그나저나 아이씨 한번 끝내주는구만 그 아이바하기 딱 좋겠지 어때? 생각했어? 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? 어디로 모실갑시오 내일의 언덕까지요 알겠쑤다 중고라니까 꽉 차이무쇼 아령 조작봉을 옆으로 눕히고 손바닥 위를 보도록 오른손으로 단단히 잡습니다 분명 가벼운 조작봉이건만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? 아령 리모컨 모히칸 조작봉의 끝이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에 얹습니다 조작봉을 머리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부족의 금기사항 이를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조작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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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령 환리인 조작봉을 세로로 세워 빗자루를 잡듯이 양손으로 단단히 잡습니다 오른손에 담긴 절제와 왼손에 담긴 정성이 조작봉을 통해 하나가 뛰는 순간입니다 조작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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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잇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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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